박지우의 비하인드 저는 베라 엄마는 울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이 듣다니 웃기지가 않아요 오늘 베라 광고 촬영한다고 핑크색 바지 입고 왔어요 요즘 교복을 입고 하는 게 맞네요 그쵸 예뻐요 약간 푸듀 흥미를 취해야죠 여기 마로니에 공원 입시 준비할 때 대한민국에서 연극보고 난 여기서 지나서 셔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추억에 남겨주세요 귀 왜 이렇게 빨가세요? 컴퓨터상 귀 좀 놓이세요 대리님이 놓으세요 어 왜 이래? 어떻게 들어가요? 이렇게 해서 쑥 어 부럽다 저 그거 개인기 하고 싶은데 개인기? 개인기? 저 아는 형이 나가서 할 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만들어볼까? 오늘 개인기 우리? 네 성대모사 같은 거 하셨어 저 못해요 아니 그거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 개인기? 노래 잘해? 아니요 아니요 기부잉? 네 뭐야 방금? 유연해 뭐? 손이 이렇게 반대로 꺽내도 있고 어? 뭘 꺾으신 거예요? 응? 아니요 아니요 뭘 꺾어볼까? 핸들링 이런 거 잘해? 저 진짜 못해요 그냥 뭐 영화 맞추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질 못하지만 해보고 싶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윙크 빠르게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저 윙크 못하거든요 한 번 해봐 윙크는 안 돼? 어 왜? 윙크는 안 돼? 윙크다 윙크다 윙크 아 진짜? 이거 윙크는 안 될까요? 아니 귀 보여줄게 귀? 이 개나 이 개나 좋은데요? 물병 이렇게 던져가지고 일자로 세우는 거 어? 세우러요? 물 좀 더 비워야 돼요 오오오오 더 빠지나 더 마셔야지 그냥 던져요? 네 아이야 돌리면 어? 한 번 더 한 번 더 랜더 게임 신조어 중심 잡기 그리고 뭐 맞추기 그냥 진동 소리? 어? iantic 여기 돼요 전기갑소 마지막 김빠진 못 한번 해줘야 돼요 김빠진 못 해 이건가요? 예 오늘 집회 pis 신랑이 먼저 먹어봤잖아요? 네 맛있었어요 저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베라 가면 이거 한번 시켜서 먹어봐야겠다고 그래야 돼 뭐지? 여러분 끝까지 봤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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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